대전 MBC가 어제로 창사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대전과 세종, 충남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지역 지상파 방송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대전 MBC는 더 나은 100년을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어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섭 기자가 전합니다. 대전 MBC는 지난 1964년 대전 대흥동에서 라디오 방송으로 첫 전파를 쏘아올렸습니다. 이후 60년 동안 대전과 세종, 충남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으로서 지역 의제를 선도해왔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보도로 늘 지역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충청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창사 60주년을 맞이한 대전 MBC는 더 나은 100년을 만드는 플랫폼이라는 미래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 보도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지역을 더 깊이 파고드는 하이퍼로컬 저널리즘을 이뤄내겠습니다. 우리 농민과 함께하는 로컬푸드 사업과 사회공헌 활동 등으로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환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구현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전 MBC는 지역민과 쌓은 60년의 믿음으로 지역민과 상생하며 함께 걸어가는 100년 친구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